... ... 아 연결됐어요? 아 축하드려요. 다행이네 잠깐만 제가 이거 AP 좀 끌게요. AP는 꺼야겠다. 아 연락은 됐어요? 다행이네. 여자친구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상이 왜 여기 빠져들어가요? 뭐가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즐기는 방송을 제가 할 거예요. 꽃 사잖아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꽃 사줄 거 같은데? 느낌이? 와 여기 봐봐. 들끓은 음식 진짜 많다니까? 오징어. 일단 이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파타야 시트 호스피털. 아 이런 아가씨를 만나야 돼. 그렇죠? 이 언니들의 욕. 네.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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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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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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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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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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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 문 닫았나? 뭘 먹을까?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아니면 먹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요. 식당이 아니면. 식당이면 좀 이렇게 쉽게 쉽게 먹을만 한데 식당이 아니라서 이거 먹을까? 아 근데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식당에서 먹고 싶은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자리를. 근데 자리를 못 잡으면 저거 주문해 놓고. 먹지를 못 하거든요. 자리 못 잡으면. 근데 먹을 때는 되게. 먹을 거를 되게 많아요. 네. 네. 아 이것도 맛있겠는데. 아. 근데 자리가 없어갖고. 응. 음식은 맛있을 것 같은데. 자리 있나? 아오. 아오. 나 이거 좀 먹어야겠다. 아. 이거하고 먹으면. 이게 맛있거든. 에. 아. 아. 나 걱정이네. 어떻게 먹지? 조리갓. 사폼. 에. 에.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에. 좀. 막. 자리가. 자리가. 자리는 있긴 있는데. 이거 하나 사갖고 가서 먹자. 어. 그냥. 어. 여기는 50받은 안되고. 잠깐만요. 그냥. 피. 앉아꼭. 타오라야. 30받. 30일러. 이거. 30받이라는데. 에. 겁나 싼데. 30받. 이거. 그거 딱 깨다 이만. 다. 거꾸마카. 다. 다. 거꾸마카. 요거 하나 먹자. 이거. 30받이래. 30받. 나. 나. 저 자리 있다. 겁나 싼데. 어. 이거. 잠깐만요. 어. 아. 음악소리 들으면 저 끝으로 가자. 어. 왜냐면. 음악소리 들으면 안 돼갖고. 어. 으. 으.